지게차의 자율주행 시스템 유인에서 무인으로 바꾸었을 때 가장 긍정적인 변화는 물류 운영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관제 시스템을 통제하에서 운용장비 대수와 상관없이 24시간 체계적으로 하여 적재작업이 가능한 부분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현장에서는 무엇보다 안전의 최선입니다 자율주행 지게차는 운행 방향의 세 종류의 안전센터를 가지고 있으며 25m 전방에 사람 또는 물체를 감지하고 3m 내에 작업자가 나타나면 감속하다가 경공과 함께 1m 앞에서 정지합니다 또한 장애물이 있을 경우 장애물 회피 기능이 있으며 잘못된 오더를 내렸을 경우 오더 에로를 인식하여 변화 못상한 작업장에서 사고를 미연해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자동화 플랫폼이 물류 현장을 스마트하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위치와 장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작업별 상황에 따른 프로그램과 지게차 상호간의 스케줄링을 통해 최대한 이동 경로를 탐색하고 최적의 작업시간을 설정함으로써 높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다양한 작업 현장과 작업의 반복성을 고려하여 한 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도록 정밀하게 설계된 기술이 작업장의 능률을 더욱 향상시킬 것입니다 앞으로 물류 산업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현장에 가장 스마트한 동반자 자율주행 지게차와 함께 사업은 더욱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가장 현대적인 첨단 기술로 스마트 물류 솔루션의 중심에서 변화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